라임 사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특혜 환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 미래엘세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2019년 라임펀드 판매 환매와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미래엘세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미래엘세증권 등 증권사가 특정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배경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지난 24일에는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라임 자산 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당국의 검사 기록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들을 수사할 방침입니다.